오늘 이 자리에요. 청교도 역사 이야기 들려주실 송인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더불어 교수님 소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금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송인서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미주장신대 플러신학대학원 월드미션대학교 그리고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교회사 역사신학과목 그리고 일반 역사과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미주보금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8시 반에 밤 8시 반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사 이야기 칼럼도 새로 맞게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다양한 학교에서 역사강의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소개를 들으니까 오늘 이 시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하다 보면 청교도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아니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막상 청교도 신앙이 뭐냐 청교도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교수님. 네.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처음 듣고 계신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400주년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청교도가 이 땅에 온 지 400주년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잊혀진 부분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조금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아나운서님께서도 이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청교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개인적인 어떤 느낌 인상 같은 걸 좀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청교도는요. 뭔가 되게 청렴 결백 무호한 사람들 약간 이런 깨끗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네. 이미지 자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감이 퓨리탄 영어에 퓨리파이라는 그런 동사랑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매우 깨끗한 사람 그다음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배타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자신들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거부하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연령대별로 세대별로도 조금 청교도에 대한 인상들 느낌 갖고 계신 생각들이 조금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조금 긍정적인 측면. 맞아요. 아니면 조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 옛날에 청교도 정신이 이렇게 미국에 지배하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좋았던 때 그렇게 옛날을 이렇게 향수하게 하는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젊은 세대는 좀 어떨까요?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냥 옛날 얘기다 이런 생각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청교도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청교도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약간 예전의 약간 권위의 상징. 조금 배타적인 어떤 그런 그룹. 오늘날 이렇게 다문화 사회, 다중교 사회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느끼시는 점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약간씩의 오해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교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저희가 짚어보고요. 그래서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이 청교도가 뭐냐, 청교도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청교도주의, 청교도운동 정확히 뭔가요? 청교도주의 또는 청교도운동이라는 것은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그런 정신, 사조를 저희가 청교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 교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청교도 교단에 속해 있다. 못 들어봤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 거죠.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침내교단, 성결교단은 있어도 청교도 교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마치 오늘날 보금주의라는 것이 매우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한국 개신교 교회들, 교인들은 스스로 보금주의 교회, 보금주의 교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보금주의 교단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청교도라는 것도 어떤 특정 교단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신학, 사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이 청교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있었고요. 분리주의요? 네. 영국 국교에서 스스로 분리해 나온 그런 그룹들. 이 그룹을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분리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그룹을 비분리자 청교도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침내교도 청교도 주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침내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강조했던 일반 침내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의 구원만을 주장했던 특수 침내교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회중적인 어떤 성격의 교단이 있는데 퀘이커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이 교단도 큰 의미에 있어서는 다 청교도 주위에서 나온 그런 교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교도 주위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위 또는 광범위한 어떤 그런 시대정신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이 16세기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영국 국교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크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교도주의가 단 어떤 주의다라고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도대체 청교도주의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사람들이 청교도주의인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교도주의의 뿌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교도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종교 개혁, 특별히 독일 종교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시기적으로만 보면 한 1560년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뿌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1500년도 초반에 일어났던 독일 종교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참 많죠. 제가 학교에서 종교 개혁 신학 또는 루터의 신학 이런 것을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독일 종교 개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섯 가지 오직, 다섯 가지 솔라? 이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어떤 오직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솔라 그라티요? 네. 오직 은혜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스크립트라? 네. 오직 성서. 역시 기독교 학과의 말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가 종교 개혁의 모토, 오직 다섯 가지 솔라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구호들이 16세기 그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인, 파격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개신교인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데 이 다섯 가지 주장이 16세기 당시에는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 자체를 흔드는 매우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 행위를 하지 않고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주장은 이제는 카톨릭 사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 사제의 어떤 고해성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리고 오랜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법이 구속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직 성서. 성서에 나온 내용만이 나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다섯 가지 솔라를 통해서 구현된 것이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만인사제설. 안수를 받은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이 만인사제설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직업소명설. 성직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는 성직자의 생활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나의 직업 자체가 거룩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교권주의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성직자하고 평신도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런 구호를 통해서 교회만 개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크게 본다면 유럽 사회 전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의 매우 위계질서적인 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회 자체가 민주적으로 민주시민사회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가장 큰 사건도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어떤 생각을 이어받은 것이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 나중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청교도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주의 개념에서 오직 성경,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16세기 종교개혁 사상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참 많네요. 네. 결국은 저희가 청교도라는 이 사상, 정신을 조금 다양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동시에 급진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양반이 다른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보수성과 진보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청교도 정신이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성서에 충실한다는 거죠. 성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만 따르겠다라는 거 그리고 초대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청교도 운동이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청교도 운동이 급진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서와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세속사조가 됐든 어떤 정신이 됐든 성서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저항한다. 이런 저항 정신이 있는 거죠. 오직 성경 정신에 아주 충실했네요. 그렇죠. 오직 성경 정신에 아주 충실하고 오직 그리스도 정신에 아주 충실하고 왕이나 어떤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정신에도 매우 충실한 것이 청교도 운동이었다라고 정신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청교도주의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쪽만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사실은 급진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하나 배웠네요. 그런데 청교도주의가 독일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이어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청교도주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칼빈주의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세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1483년생이에요. 그리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랑스인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1509년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루터하고 칼빈의 나이차가 한 26살, 27살 정도 나고요. 루터 같은 개혁자가 1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칼빈 같은 2세대 종교개혁자들은 앞에서 저희가 나눈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들을 실제로 다 흡수하고 받아들였고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터도 루터 나름대로 독일,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영토인데요. 독일 지역을 자신의 개혁 정신에 따라서 새롭게 바꿨고요.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었던 칼빈 같은 경우도 프랑스인이었는데 제네바로 종교적인 어떤 피난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제네바시 전체를 개혁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칼빈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제네바의 1541년에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 직제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3개 있었거든요. 제네바에. 그런데 카톨릭 교회 3개에 머물고 있었던 400명가량의 카톨릭 사제들을 다 몰아냅니다. 다 몰아내고 이 교회 직제를 성서적으로 다시 개편을 하는데요.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사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우 위계질서적인 어떤 상명하복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 직제를 다 없애버리고 4가지 직제를 성경에 따라서 칼빈이 세우는데요. 이 4가지 직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분. 이렇게 4가지 직분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제의 어떤 주 역할은 성만찬을 집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라틴어로 성만찬 집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사제들을 다 쫓아내고 10명의 목사들을 칼빈이 제네바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목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칼빈이 직접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을 함께 공부를 해서 이 목회자들은 이제 성만찬 집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로 칼빈이 키워나가게 되고요. 장로 직분자들은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로 이렇게 선출했는데요. 이분들은 제네바 시 전체의 윤리를 감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네바 교회 장로님은 그 당시 제네바 시의 시의원이었다라고 이해해보시면 칼빈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제네바 시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칼빈이 가장 공들였던 직분은 이 네 가지 직분을 위해서 가장 공들였던 직분은 집사직분이에요. 집사직분을 사도행전의 원래 집사직분으로 이렇게 끌어올렸고 그 당시 제네바에 공공병원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집사직분자들이 오늘날 사회사역자,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을 실제로 담당을 했어요. 그때 카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제네바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고아들이라든가 미망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섬겼던 사람들이 제네바 교회 집사님들이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직제를 저희가 생각해보면 칼빈이 무엇을 꿈꿨는지가 저희가 그려지는 거죠. 단순히 제네바 교회 또는 제네바 교회 직제를 개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이 직분자들이 제네바 시의 곳곳에 나가서 제네바 시 전체를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이상을 칼빈이 제네바에서 구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모델을 그대로 영국에 도입하고자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델을 새로 발견한 신대륙, 뉴 잉글랜드 지역에 실제로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청교도인들이 제네바에 가서 배워온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본 거죠. 정말로 성서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학이 구현된 교회 또는 구현된 사회, 도시,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청교도인들이 실제로 영국에서 제네바에 가서 보고 이것을 구현하고자 시도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한 저희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게 구현된 칼빈의 제네바 도시의 어떤 개혁, 이것을 모델을 삼았던 청교도 이렇게 아마 연속으로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주인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럽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청교도 운동의 배경은 영국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독일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제네바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난 장소는 영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교회가 설립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된, 독립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가 왜 생겨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는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뮤지컬이나 오페라로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헨리 8세 어떻게 보면 가정사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은 신앙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상당히 특이한 거죠. 헨리 8세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 국교회, 독립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헨리 8세가 캐토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캐토린이라는 여인은 헨리 8세의 형인, 아더왕의 미망인이었어요. 형의 미망인과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고자 하고 이게 사실상 교회법상, 그 당시 교회법상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인데 교황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헨리 8세가 형의 미망인인 캐토린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캐토린이 딸 메리를 낳게 됩니다. 메리가 우리가 잘 아는 데 나중에 피의 여왕 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캐토린이 4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을 낳지 못 찾아 헨리 8세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이 카토릭의 일곱 가지 성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황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맘대로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7세에게 다시 이혼을 시켜달라고. 저는 미망인과 결혼할 때는 그렇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다시 교황에게 이제 이 결혼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혼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헨리 8세가 아예 그러면 내가 카톨릭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수장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1530년대에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영국 국교회다. 저희가 앵글리칸 철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에피스코펄리안 철치라고 부르는 영국 성공회라고 말하는 이 교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신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이 왕실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토마스 크로멜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수장 켄터페리 대주교회 토마스 크레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잘 된 거죠. 카톨릭에 이제 반대하고 있었고 어떻게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헨리 8세가 자신의 개인 문제로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개신교 인사들이 이 헨리 8세와 더불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헨리 8세가 처음부터 어떤 종교적인 관심 때문에 영국 국회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처음부터 카톨릭적인 신학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예배 형식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독립된 교회만 이혼을 위해서 독립된 교회만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혼을 한 후에 앤 볼린이라는 여인과 또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앤 볼린이라는 여인은 영국 왕실의 신여였어요. 한여였는데요. 앤 볼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목적은 또 다 하나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아들을 얻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앤 볼린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리자베스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헨리 8세 왕이 여기에 또 이제 불만을 품고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루머를 이제 퍼뜨려서 이 부인을 이렇게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이제 얻을 목적으로 제인 세이모라는 그런 여인과 또 이제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세 번째 부인에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헨리 8세가 기록에 따르면은 세 명의 여인과 또 나중에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섯 번 결혼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총 여섯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한 어떤 그런 유명한 왕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1547년에 이제 사망을 할 때 유언을 하는데요. 세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아들을 통해서 계승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제인 세이모를 통해서 낳은 에드워드가 첫 번째 왕이 되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메리가 첫 딸인 장녀인 메리가 그 다음 여왕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이 왕위가 이제 계승이 되면서 어떤 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에드워드 첫 번째 이제 왕위를 물러받았던 이 아들이 제위했던 그런 기간에는 친계신교 인사들이 막 부응을 합니다. 에드워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한 10살? 10살 정도의 왕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섭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세이모 같은 외삼촌이 이제 실제로 정사를 보거나 소머셋 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켄터벌의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레머 같은 인물들이 일종의 섭정을 하면서 개신교를 이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는 것을 개신교 성격의 교회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개신교 신학이 담겨져 있는 영국의 공동기도서 공동기도문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틴 부처라든가 이런 여러 개신교 인사들 대륙의 개신교 인사들을 초청해서 캔브리지 대학이라든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유럽 대륙의 개신교 정신 종교계 정신을 영국에도 이제 막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병약한 어떤 그런 왕이었거든요. 10살 때 왕이 됐는데 오래 못 살고 15살 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의 유언에 따라서 헬리팔스의 유언에 따라서 메리 여왕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메리 여왕은 첫 번째 부인이 캐토린의 첫째 딸이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났는지 그것을 잘 경험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독실한 엄마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개신교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에 놓이게 되고요. 기록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개신교 인사들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에드워드 왕 때 이 개신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렘머 같은 경우도 메리 여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메리 여왕이 이 개신교 신앙을 버려라 배교해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버렸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회개하고 아니다. 난 다시 개신교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는 메리 여왕이 토란스 토마스 크렘머를 실제로 이제 화형을 시켰는데요. 토마스 크렘머가 자신이 이렇게 배교했던 이 손이 너무 저주스러워서 막 화형이 불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손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메리 여왕 시절에 처형을 당하고 약 800명가량의 이 친개신교 인사들이 이제 피신을 갑니다. 유럽 대륙은 피신을 가는데 그때 피신을 갔던 여러 나라들 중 여러 도시들 중 하나가 앞에서 저희가 본 칼빈의 제네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정말로 영국인들이 영국의 이 친개신교 인사들이 실제로 피난 때문에 제네바에 가서 그 도시가 어떻게 개혁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나라는 이제 메리 여왕에 의해서 카톨릭 세력이 이제 막 득세하고 그런 상황인데 피난을 가서 제네바를 봤더니 말로만 듣던 이 종교개혁 정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렇게 구현된 것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됩니다. 피난 가운데 그런 모습을 봤으면 더 이 개신교의 신앙을 하는 열망이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 시기만 끝나면 다른 말로 해서 메리 여왕의 제위 기간만 끝나면 내가 돌아가서 이것을 구현하리라. 내가 실제로 본 이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네바의 모델을 실제로 내가 영국에 가서 구현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800명의 피난민들 친개신교 인사들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메리 여왕의 이 5년 동안의 제위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직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친개신교 인사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 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개신교인들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다. 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난을 갔던 이 친개신교 인사들 생각은 정말로 메리 여왕 시대만 끝나면은 정말로 다시 개신교의 부흥이 오리라.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본 제네바 도시의 이 계획을 내가 실현하리라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생각은 달랐던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에드버드 시대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의 시대도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양 극단으로 갔을 때는 영국 사회가 매우 혼란해지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는 거죠. 친개신교 쪽으로 너무 급하게 가더라도 카톨릭 인사들이 반대를 하고 메리 여왕처럼 카톨릭 쪽으로 갔을 때는 또 친개신교 인사들이 반대를 하고 결국은 중간을 가는 것이 영국 사회를 위해서 이득이 된다. 유용하다는 생각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도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어느 쪽 편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도 정책을 피게 되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카톨릭의 예배 형식 카톨릭 사제의 어떤 의복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시대 때 영국 국교회를 가보면 교회 건물 자체 예배 형식 자체는 이거는 그냥 카톨릭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신학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또 개신교적인 어떤 신학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들 정도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도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제네바에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친개신교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들은 정말로 제네바에서 구현된 그런 사회를 보고 돌아왔고 이것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돌아왔는데 더 애매해진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카톨릭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온 제네바 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상황. 거기서 친개신교 인사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영국 국교회와 이제 분리를 해야겠다. 영국 국교회에서 남아있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을 점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156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겹쳐서 청교도 그룹이라는 것이 영국 국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영국에 남아서 내 신앙의 자유를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떠나는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는 알겠는데 좀 비판적으로 이 과정을 한번 바라보면 이 청교도 주의자들이 우리식으로 개신교식으로 청교도 주의의 사상으로 이 영국을 바꾸고자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미국으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금 뒤돌아보면은 피난을 갔다가 제네바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네바의 어떤 교회개혁 사회개혁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정책이 너무 중도 타협적인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청교도주의자들이 분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의복 논쟁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복이 오시죠? 네. 특별히 카톨릭 사제들 영국 국교의 사제들의 옷에 관한 그런 논쟁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 정책에 따라서 영국 국교에는 카톨릭의 많은 그런 어떤 잔재들을 남겨놓은 거죠. 카톨릭 사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성만찬을 받을 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사제에게 받는 사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남아있었고 성화라든가 그런 그림이라든가 모자이크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로마교회의 화려한 어떤 그런 교회 양식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었던 것 청교도인들 제네베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이런 모든 모습에 불만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너무 카톨릭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지도자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카톨릭 사제복을 계속 입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칼빈의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은 검정색 그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믹 가운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성가대 가운 단순하고 심플한 검정색 가운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네바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심플한 아카데믹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고 돌아온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막 화려한 무늬가 화려하고 이 로만 칼라를 입고 뭐 이런 어떤 사제복 교권주의를 상징하는 사제복을 우리는 못 입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1566년에 런던에서 37명의 이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 결국은 데모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못 입겠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영국 국교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인 1567년에 6월에서 런던에서 영국 국교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한 100여 명의 그룹들이 최초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법상 영국 국교의 교회법상 영국 국교의가 아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위법이거든요. 처벌을 받는데 이 법을 어기고 다른 장소에서 이 검은 가운을 입고 이 심플한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때부터 이제 청교도라는 그런 이름이 그런 명칭이 그때부터 이제 붙여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청교도라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면서 그 그룹의 운동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던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우 저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우 되게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교회에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에서 붙인 이름이 퓨리타리아나는 청교도주의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깨끗한 척하네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성소에서 바리세인 같은 사람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약간 비아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적대자들이 상대방들이 이 그룹에게 붙여준 이름이 청교도 퓨리탄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교도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이랑 작게는 의상 그 옷 작은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율법 논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영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방판으로 방편으로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하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도피냐 도망이냐 아니면은 독립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독립이다 불리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영국 국교의 교회법을 어기는 그룹들이 막 늘어나게 되자 엘리제베스 요왕이 청교도주의자들을 이렇게 조금 처벌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에드문드 그린다리라는 대주교에게 청교도들을 좀 진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국교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런데 이 에드문드 그린다리라는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여왕 영국 국교의 수장인 여왕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청교도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대주교였는데요. 에드문드 그린다리 여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그 선언문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당신의 명령에 엘리자베스 명령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왕을 부르는데요. 여인이요. 영어로 마담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왕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나는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위험을 거스르느니 차라리 땅 위에 당신의 위험을 거스르겠소. 비록 당신이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기억하시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을 영국 국교의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대주교가 해임을 당하게 되고요. 해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캔브리지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도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교수도 1591년에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93년에 3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체포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청교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고요.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국에서는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청교도인들은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영국 국교의 법을 어긴다. 영국 여왕의 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었던 억스프드 대학이랑 캠브리지 대학에 자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고 공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제약들을 청교도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겪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1582년에 1년의 그룹이 먼저 미국에 오기 전에 네덜란드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이제 피난을 가고 라이덴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개신교의 이제 매우 친화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자녀교육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녀교육이요? 네. 영국인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되는데 네덜란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영어를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네덜란드는 조금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개신교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교단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의 영향들을 자녀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주일을 할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녀들이 약간 소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로 갔던 1세대 영국 청교도들이 라이덴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네덜란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새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신대륙 미국 대륙이죠. 신대륙으로 이제 떠날 그런 결심을 청교도들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청교도주의자들이 미국을 목표로 했던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 갔다가 여긴 아니다. 싶어서 대안으로 미국으로 향하게 된 거네요. 그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오늘날이면 저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간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에 간다.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대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신대륙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런 것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작정 이렇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20년이면 미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황량한 대지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교도인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대륙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1492년에 콜럼버스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순서로 따지면 스페인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스페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서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카리비안 지역이랑 서쪽 지역은 스페인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유럽 제국이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의 루지에나 지역 중부 지역이랑 캐나다 지역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나 케벡 지역 가면 프랑스어를 지금도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동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영국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세웠던 지역이 지금의 벌지니아주 벌지니아주 벌지니아이라는 이름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높이는 그런 뜻으로 벌지니아라는 이름을 적고 거기에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그런 도시를 영국인들이 처음 세우게 되고요. 벌지니아는 청교도들이 들어온 도시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 신도들이 영국인들이 본토 영국인들이 들어온 도시고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1620년에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버지니아에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버지니아에 이미 영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에 가면 어떨까 그래서 허드슨강 남부지역에 거기로 가자 라고 항해를 떠났던 곳으로 보이는데 가다가 폭풍에 밀려 밀려 밀려서 올라갔던 곳으로 보여요. 올라가서 북동부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처음 정착한 지역이 오늘날 메사추세스 지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는 동포들이 있는 땅에 가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메사추세스 플리머스 아무것도 모르는 대륙에서 그래도 영국인들이 먼저 정착한 버지니아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출항을 하는데요. 어찌어찌 흘러서 북동부지역 미국의 북동부지역에 도착을 하고 허허벌판이죠. 아무것도 없고 지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도착한 그 지역을 자신이 출발했던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플리머스라고 지금까지도 불리게 된 거죠. 플리머스항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한 거네요. 새로 도착한 항을 자기신의 고향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는 과정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청교도인들이 탔던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일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조약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배 안에서 이 청교도인들이 조약을 맺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이 과정에서 항해 중간에 한 60여 정도 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 1620년 11월 11일 어제가 되겠네요. 1620년 11월 11일 날 배 안에서 메이플라워 계약 서약을 맺었고 배에 타고 있었던 102명 중에서 성인 남성 41명 전원이 서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서약을 오는 그 여정 길에서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이플라워 서약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한 1분이 조금 넘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살면서 메이플라워 서약 언제 한번 전문을 들어보겠습니까? 한번 이 메이플라워 서약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플라워 서약 전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현대 영어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영국 발음으로 녹음을 하셔서 더 실감이 나게 들었는데요. 배 안에서 서명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지도자가 초안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동부지역에 가시면 브래드포드라는 길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 길 이름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그 이름을 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 계약 사상 자체가 그 당시 영국 철학자였던 존 러크의 사회계약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군주시대가 지나갔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나라를 만드는 존 러크의 사회계약사상이 전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록 영국을 떠나오고 있지만 제임스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신들을 여전히 충실한 영국의 시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는 이 배에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서에 기초화해서 민주사회를 건설할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의 어떤 질서와 안녕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조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서양문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살펴본 대로 제네바와 같은 어떤 그런 도시를 도착하는 신대륙에서 정말로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영국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신대륙에서는 정말로 칼빈의 제네바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그것을 서명한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메이플라워 서약 내용을 보니까요. 이 청교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가 그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청교도인의 정신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청교도 국가라고 미국이 청교도 국가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문화들이 이제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대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됐고 그 지역이 플리머스 지역 그리고 플리머스 그 다음에 메사추세스 그 다음에 뉴헤이븐 코네티컷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위 지역인 로드알리앤드 주가 다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주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다섯 가지 주를 중심으로 해서 뉴 잉글랜드라는 것이 북동부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다섯 가지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돼서 13개 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13개 주가 나중에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기초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군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다섯 가지 주 때문에 북동부의 다섯 가지 주 때문에 미국의 건국 정신 안에는 분명히 청교도 정신이 녹아져 있다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청교도인 1세대잖아요.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메이플라워 서약까지 맺으면서 아주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굉장히 정체성이 강력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주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데 오늘날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청교도 정신이 흐릿해진 거죠?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다뤄봐야 될 텐데요.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은 1세대들의 청교도들의 정신이 쇠퇴했다. 잊혀졌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항만 심사를 할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중생의 경험을 꼭 물어봤어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그것을 항만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할 때 그 간증을 듣고 중생의 경험이 뚜렷한 사람들만 이 새로운 도시에 받아들일 정도로 그 정도로 투철했던 사람들이 1세대 청교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2세대들 3세대들이 생기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의 후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금 신대륙에 왔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 전혀 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은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대들이 탄생하지 않는 거죠.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청교도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거듭남의 체험 그래서 삶이 변화돼서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2세대 3세대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원래 청교도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다 나중에 1차 영적 대학성운동 2차 영적 대학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청교도 정신이 다시 한 번 부응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긴 하는데요. 이런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라서 1세대 정신들은 점점점점점점 잊혀져갔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늘날이랑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듯이 맞아요. 청교도인들의 1세대와 2세대의 갭이 또 있었군요. 성인일 때 기독교로 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삶 전체를 바꾼 작용을 하는데 이제는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나는 모태신앙 2세, 3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앙을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청교도 운동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쇠퇴했다라는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송인석 교수님과 함께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청교도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2주에 오기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그 역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원을 찾으려면 몇 세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참 끝이 없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딱 핵심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청교도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함께 나눈 대로 저희가 청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상들 오해들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청교도 정신을 어떻게 다시 되살려서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다시 한번 교회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또 다음 주 목요일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인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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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